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카락 오늘 여기 손자 나오는데 이 논간 나의 동전을 바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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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 되게 빗겨졌어 바밤밤 바밤밤 클레버TV 클레버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무슨 브이로그를 찍을거죠? 신곡 저희 13집 신곡 학교 가는 길 댄스 연습 브이로그를 찍어볼겁니다 저희 지금 뭐하고 있었죠? 연습 당연히 연습하고 있었죠 무슨 연습하고 있었죠? 개인 체크 맞아요 개인 체크 근데 저희 연습하기 전에 정한게 있잖아요 청소 남방 맞아요 오늘 청소 방법은 누구에요? 나이 언니랑 세빈 맞습니다 청소를 먼저 간단히 하고 이제 신곡 개인 체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뿅 사라 언니 언니랑 시윤이 언니는 퀸팅 촬영 때문에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청소를 해볼거에요 사라 언니 언니랑 시윤이 언니는 사라 언니 언니랑 시윤이 언니는 도착하니 그 영상으로 어우 맞춰 안녕 안녕 제이는 지금 커텐을 치고 있습니다 사라 언니도 커텐을 나 오늘 안 쳐도 되지 않을까? Definitely 왜 그건 맞는 말 왕왕왕왕왕 아 아니지? 다시 한 번 더 잠만히 콕콕 dimensional 누구야 거기서 어디?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아니잖아 혹시 아니잖아 이미 넌 다 알았던 거잖아 너와 함께 하시면 심장이 조금 근데 이 말 한 번에 못 보고 웃고 왜 천천히 걸어가 보니까 나 슬픈 소리가 보니까 난 두꺼운 소리가 어떡해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멋있어 어휴 내 생각 몰라 어르신 안경 맞아? 안경 맞아? 나랑 쟤? 응 오케이 아니 언니 내가 원래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번 출근하니까 어때요? 근데 나 나 빠졌어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 아까 간격 잘 맞았나요? 처음보다는 처음보단 잘 맞았는데 아직 잘 안 맞죠? 그 부분을 계속 연습해봅시다 파이팅 한번 하고 연습 계속 합시다 한 명 없어요 엥? 여섯 명이 됐는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분이 살려 나와 난 consta 보이지 않을까? 멍렙다 멍렙다 널 기다To 좀더 깨비 날 위해 닫히니 너를 안을 거야 너도 안을 거야 좀더 너를 기다렸어 안녕 내밀는 너밖에 너너뜨리리 시켰어 뜯뜻거리는 넌 어깨 자 우리 연습 마치고 안 먹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몰래 유쌤 몰래 먹고 있어요 맛있는 거는 유쌤 몰래 먹어야 제맛죠 아 이럴수가 아 나도 제맛하고 아 이럴수가 제이만 지금 살짝 유쌤이 같이 안 먹어주면 떨어지고 유쌤 줄라고 유쌤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 중에 이렇게 밥도 먹고 오늘 연습에서 좀 힘든 게 있었나요? 안 맞는 거예요 다 다 안 맞아요? 그럼 촬영을 어떻게 해요? 다 안 맞으면 오늘 어려운 거 있었어요? 시윤아? 간격이 안무 간격 저 저랑 케민이랑 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입에 씻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 저랑 케민이 뭐예요? 저랑 케민이랑 같이 이렇게 간격 맞춰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잠깐만 너무 안 맞아요 사랑의 채민이 누구 잘못이에요? 관계가 안 맞는 게 누구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둘 다요 둘 다요? 채민이 잘못인 거 같은데 채민이가 둘 다요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아닌가요? 아 끝까지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 그냥 둘 다 잘못이랍니다 그중에 솔직히 솔직히 사랑이 하더라도 잘못했죠 솔직히 네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저희 제이는 어려운 거 있었어요? 저는 저 센터 부분에 이쁘게 나와야 하는데 이쁘게를 못 나와요 아 그거 진짜 어렵네요 네 근데 주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쁘게 나오는 거는 진짜 무슨 소리야 자 우리 맛있게 먹고 이제 연습하러 갑니다 이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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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자 우리 맛있게 먹고 이제 연습하러 갑니다 이따 다들 어제 잘 쉬셨나요? 네 자 오늘 청소당번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맞아요 제이랑 시윤이죠? 청소를 합시다 네 오늘의 날씨 와 장난 아니야 몸이 너무 맑습니다 그렇다고요 저희 열심히 청소를 하고 연습 시작합시다 머리카락 저희도 이렇게 청소가 나와있고 잠시만요 잘 안다 보이지 않아 그냥 하나만 치는 게 나의 보인다 나의 보인은 담치야 그거냐 네 많이 안 있잖아 다시 안 있잖아 우리 넌 나는 어떤 변화를 시작 빠밤방 빰방 빠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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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 되게 빈 들어와 졌어 빠밤밤 빠바밤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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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오사랑 등장 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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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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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안 힘들어요? 저만 마지막에 죽지 않던데 못 말라요! 저 지금까지 물어 한 모금 더 한 모금 싶어요 에? 진짜요? 네 다들 저희 연습을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열심히 연습한 만큼 뮤비 현장에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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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지나는 이 길이 왜 이리 설레는 건데 모두가 아니잖아 혹시 아니잖아